한국교회는 정말 복음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냥 믿기만 해라 그 말에 우리는 지금까지 믿기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도덕적 철학과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눈을 닫아버렸잖아요 결과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그냥 우리는 무조건 믿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알고 믿어야 돼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지 또다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왜 로마서여야 하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1차 전도여행이 약 2년 동안에 2,400km를 선교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5,600km를 여행을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도 거의 비슷한 거리 한 5,600km를 한 4년에 걸쳐서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선교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에베소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전했을까 하는 겁니다 뭘 전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바울이 무슨 내용을 전했을까 대살로니가에는 3주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대살로니가는 아가야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3주 동안에 뭘 가르쳤을까 뭘 가르쳤는데 저렇게 대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있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파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는데 뭘 가르쳤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사도행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했지 뭘 가르쳤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뭘 가르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로마서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서에 이걸 기록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도 열매를 맺기 원했어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 계속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애를 썼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자기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보낸 게 로마서부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바울이 대살로니가에서 뭘 가르쳤지? 베르아이에서 뭘 가르쳤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도대체 뭘 가르쳤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에 그가 하루에 5시간씩 낮잠 자는 시간에 보금을 전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금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금이 뭐냐? 이 보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벽한 교과서적인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 막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바울이 도대체 뭘 전했는지 그가 다메색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유럽의 빌립보교에 가서 보금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어떤 보금을 전했는지를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기계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어려우면 보금이 아니에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많이 공부한 사람만 알 수 있다고 하면 보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날씨가 가물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게 보금입니다 캄보디아는 보금에 대해서 문이 닫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남친내 교단 선교부의 IMB의 선교 전체 책임자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캄보디아의 교회가 24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갔을 때 캄보디아의 교회가 물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500개가 넘게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들, 남친내 교단 선교사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굿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금은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굿뉴스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문맹자들입니다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시골에서 현대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금을 듣고 굿뉴스, 보금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보금 전파가 죄악이 되는 나라에서 그래도 보금이 확산될 수 있는 이유는 굿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로부터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은 교회에 가서 처음 들었던 가르침 목사님이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얘기한 그 믿음을 그게 마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떤 믿음을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러면 다시 이 시대에서 교회를 회복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목사님들도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마이클 어 목사님이 교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다 그 책에서 그분이 교회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미국 목사님들 같은 미국 목사님들의 경우입니다 미국 목사님들의 40%가 지난 3개월 동안에 목사, 이 교회를 떠나야지 목사를 그만둬야지 심각하게 매일 고민하고 사신대요 저도 그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해야지 왜?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이 그러면 40%의 목사가 왜 이렇게 매일 교회를 떠나야 되기를 고민하고 있는가 보금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보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에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보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보금을 듣고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보금이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보금의 능력이 증발했나요? 하도 오래돼서? 변화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제자리에 돌아가 있는 걸 보는 순간에 목사가 낙담을 하는 겁니다 그만둬야지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보금을 들고 더 이상 목회를 흉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보금을 제대로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99.99%가 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보금의 문을 열지는 못하는 거예요 100% 정확한 순도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쇠를 열어도 99.99%가 똑같아도 마지막 1%가 다르면 아무리 열쇠를 열어도 열리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금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보금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우리가 전체 내용을 1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가 구원이고 하나가 교회론이에요 이 두 개의 보금은 같이 돼 있어요 이 둘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의 두 얼굴이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유대인이 왜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례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는가 이유를 다루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8장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데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죄와 의의가 무엇인가 죄하고 의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세우고 그 다음에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어요? 행위의 법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저기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과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율법과 그리스도 그리고 육신과 영 이 정도 단어만 알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열두 개 단어만 알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오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9장에서 15장까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는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전체 구조가 구원과 교회의 두 개의 중요한 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개, 14개, 16개 단어만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